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크라운 출판사에서 산업안전기사 도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업안전기사가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특히 산업구조나 산업기반들 여러 군데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는 현재 기류에 맞춰서 저희 크라운 출판사도 산업안전기사 신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 같은 경우 1년에 4만 명이 넘게 시험을 응시하는 시험인데 여러분들 산업안전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혹은 어떤 책을 사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저희 크라운 출판사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매일 100명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 크라운 출판사에서 이번에 신간으로 나온 산업안전기사 도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일단은 공부할 부분이 많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크라운 출판사는 이번에 이론과 바로 예제 문제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책은 산업안전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그 어떤 책보다 더 충실하게 나왔다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고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시험 보기 전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출제 예상 문제들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론만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반복 학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단연간의 기출문제를 수록해서 여러분들이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업안전기사를 준비하고자 하시거나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저희 크라운 출판사 산업안전기사책을 추천드립니다 구매는 예스나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넷 등 여러가지 온라인 서점과 또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동영상 강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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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